제 경찰 후배 중에 믿을만한 사람으로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차도윤 대표보다 먼저 도착할지 어쩔지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무조건 빨리 도착하게 만들어요 어? 어서오세요 경찰이라고요? 네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받고 왔습니다 식품위생법 신고요? 아니 저희 가게 법 어긴 적 없어요 재료도 신선한 것만 쓰고 일단 함께 가시죠 아니 뭘 위반했는지 알아야죠 유통기한 원산지 거지 표시입니다 가서 얘기해요 가서 유통기한 원산지 거지 표시요? 네 그럼 여기 수색해서 증거물부터 확보해야 되지 않나요? 왜 자꾸 경찰서를 가자고 그래요 연행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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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한아 어떡해, 어떡해.